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자동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는 컴퓨터를 일정 시간 뒤에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중이거나 웹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윈도우 자동 종료 기능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해볼까요? 자 윈도우 키보드의 윈도우 키와 얼키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얼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md는 command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구요. 자 여기에 shut down 치시고 spacebar를 하나를 눌러서 한 칸을 띄웁니다. 마이너스 s 한 칸 띄고 spacebar 한번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t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료하고자 하는 시간을 초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윈도우를 종료하기를 원해서 3600초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우측 하단에 로그 오프 하려고 합니다. 60분 후에 윈도우가 종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시간 후에 컴터가 자동 종료되는 것을 예약을 취소하려면 다시 여러분들이 command 창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shut down 마이너스 한 칸 띄고 마이너스 a 하고 엔터를 치시면 로그 오프가 취소되었습니다. 예약된 시스템 종료가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컴터를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마저도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볼까요? shut down 자 한 칸 띄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 그렇죠 3600초 한 시간 후 그렇죠 다음 눌러주시고 자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은 자 윈도우 자동 종료 이렇게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윈도우 자동 종료 아이콘이 생성이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예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 자 하나의 아이콘을 더 만들어 볼까요?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자 그리고 명령어가 shut down 마이너스 a였었죠?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됐죠? 다음 그리고 윈도우 자동 종료 취소 저는 이렇게 아이콘 이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이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아이콘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이 아이콘을 디폴트 아이콘으로 생성이 됐는데 아이콘 모양을 조금 바꿔 볼까요? 그래서 자 윈도우 자동 종료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속성에 아이콘 변경이 있겠죠? 자 이것은 확인 누르시고요. 아이콘 변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자 저는 이것으로 자 윈도우 자동 종료는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확인 하면 아이콘이 변경이 됐죠? 자 그리고 윈도우 자동 종료 취소 아이콘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 들어가셔서 자 아이콘 변경 확인 자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한번 해 볼게요. 하고 적용 확인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한 윈도우 자동 종료 아이콘과 그리고 윈도우 자동 취소 아이콘이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약을 한번 해 볼까요?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윈도우가 60분 후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나왔지요? 자 그리고 윈도우 자동 종료를 취소 하려면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면 위로그 오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윈도우 자동 종료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